드래기 캐릭터 수비가 제비로 수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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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중. 모션도 별 의지같은 것만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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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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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능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okay.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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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adays. 안녕. 안녕. 응 별론데? 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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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통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산지식 송 정품프네코 호벨 짐쓰기 장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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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걸 수환을 안하네 왜 맨날 이거 돌때만 안 때리냐 나쁜 놈아 어서오 노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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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왜케 힘을 못써 이런 에너지 다 날렸네 다 날렸네 전략가가 이런식으로 까진건 암튼 잡았으면 됐다 연금 잔상 빈세장 빈세장 논리적인 선택 논리적인 선택 빈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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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ing 이거 지금 던지면 방어도에 맞히잖아 그래도 까까 포션 신경독 어떻게 버리기가 다 빠졌네 아 생존자 있다 뭐야 왜 안 버려져 이 세게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왜 전문성 특별 카드인데 일반 카드 고개가 더 좋아 보이냐 전문성 플러스 다시 돌려줘 전문성 플러스 다시 돌려줘 이 깔개가 마음에 들어요? 이건 반응이 아니에요. 야비 하나 더 6장 들어오고 강화 8장이었는데 8장에서 7장 됩니다. 보톰을 보존하는 사일런트 더 많은 사일러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화상설대 안넣는 뚝심이 있는데 나 시스 소우민이신가 양기가 없는데 메시스 컷 우와아아아아아 뿌이뿌이뿌이뿌이뿌 이제 나 사일런트는 다시 태어났다 지금까지의 사일은 잊어라 올여름을 강탈 어쩌고저쩌고 여기가 으흐흐흐 1. 파일런트 파일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이제 사일런트와 중과로는 횡령이여 더보기 더보기 비기유물 그래서 뭐냐 그 조개와 석 나오면 망하는건데 뭐야 왜 안나와 뭐야 바쁜 대단원 대가 자 실태탄원 택이 없네요 앗 전문성을 올백해줘 전문성 여덟장이 그렇게 사귀었나 결국에 반차신경 버프해줬으면서 롤백 롤바아 유물을 주는 이벤트에서 유물을 주는 유물을 얻어서 유물은 언제 얻는데 그러면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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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봐 내 내장의 채 쓰레기 게임 도텅 도텅 나쁘지 않을지도 다른건 모르고 그냥 걔도 반사신경이나 줘봐 뭐 시중헌디 똥중 전문성 쓰려면 똥중 섞어야겠다 요정이다 요정도 사일런트 요하 요정도 사일런트가 좋다고 하네요 역니ạn 뭐야 그 어려 Holland 도텅 도텅 일어난 계속 웃으라 그래. 빼죽나보니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잘 웃기라도 해야지. 무상 두개 들어온거. 아프다. 벗어요. 빼앗. 벗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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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빨로 버틴다고 해도 이게 잘 될란가 모르겠다. 왜이렇게 힘 포션 받나봐. 왜이렇게 힘 포션 받나봐. 헬스 아일런트. 헬스 아일런트. 매장의 채가. 꼭 필요한 카드는 아니었지만. 클릭을 덜 할 수 있었는데. 가져간게 좋냐 안가져간게 좋냐 하면. 굳이 따지자면. 가져간게 더 좋지만.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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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는 시긴인이고. 종이 악도신이다. 그립다. 그립다. 올림포스 스파이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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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이 텅스텐맨이 처리했습니다. 유물발을 잘 받는 게 실력이 아닐까. 버스 잘 타는 것도 실력이랬는데. 수많은 버스기사 복행사고. 아, 잘못 썼다. 홀이 텅스텐맨 되니까 이길 수 있겠지? 지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심장전 약화만 잘 걸면. 6딜까지 0딜인데. 그때동안 탄 성플라스크 열심히 던지고. 깎아 포션 먹고. 퍽. 퍽. 사일드 이펙트는 문제있는 캐릭터가 맞지. 싱글 게임이니까 그냥. 그런 연이 하는 거지. 집으로 Treasure Studios 여기 목사 이거. 여기. 아잇참네 드디어 등것만 주네 거지라이크 게임 아잇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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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탄 공 전부 다 맨밑에 있음옷재 와 개도 하나만 써도 패턴 하나 넘어오네 아니 242면 분열 안하는거였음? 쓰레기 게임이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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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죽어도 성공인가요 얼마나 빨리 죽을까 5분 컷 디펙트 역배 37% 공대 근해신인가 공신 아 수리검 나올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가방 나올수도 있잖아 아 몰라 먹어 아 씨 수리검 저주인형 저주인형 나올수도 있잖아 저주인형 무시한 강화 강화 빼먹는거 완전 도둑놈이네 이거 아 연금 쓸까말까 지금보다 좋은 포션 나올지 안좋은 포션 나올지 알 수가 없는데 쓰지 말자 저정도 포션이면 논의 최고급 포션인거 같은데 1 2 2 2 2 3 3 2 2 3 4 4 5 6 5 탬 야호 즐겁다 상방만 만나면 정말 즐겁구나 님은 반피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장 해체만 있었어도 암... 살았다고... 너미손 인간애기 아... 이런... 이런 거였다니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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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힘들어진다 너도 영대미고 아... 아이씨 잘 묻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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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일단 불쾌 걸어놓는 게 맞나? 힘 깎인 건 어차피 유지되니까 걸어놓는 게 맞겠다 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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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유블 빌딩 겨우 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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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독고특 싱싱함 어우 싱싱해 메카 디펙트 제미니 텅스텐막대 282 고기 108 390 세모왕 43 풍대 1452 토리 59 세상에